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원은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 의혹 조갑재는 왜 공병호를 공격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조갑재 고 박정희 대통령의 전기까지 쓰시고 월간 조선 편집장과 대표이사까지 하신 보수 언론의 원로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는 5월 11일자 다가오는 사전투표 조작설 최후의 날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말은 근사한데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기 전에 사람을 웃겨라 웃기지 않으면 진실을 듣는 순간 상대를 죽이려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고 확신이다 확신에 차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조지 오웰의 말이 생각납니다 지식인들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러다가 피를 보는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불편한 진실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웃겨보려 합니다 요사이 공병호 씨 등이 사전투표 조작 논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회로 총선이 투표 개표 전 과정에서 대규모로 조직적 부정이 있었다 즉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수치 조작 등이 이루어져서 수십 명의 당락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이 제 검표 등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한국에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 것인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병호 씨 등이 주장하는 대로 제 검표 등을 통해서 이러한 대규모 투표 부정이 있었다 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째 공병호 씨는 구국의 영웅으로 아마도 대통령으로 추대될 겁니다 민종국 의원은 국회의장으로 되지 않을까요 반면 부정선거 지휘자 문재인은 탄핵이나 하야 즉시 감옥에 갈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대규모 협정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현 정권에 있고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지령한 자가 되는 것은 그런 것인데 왜냐하면 여당과 선관위가 공모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부정이 드러나는 순간 분노한 국민들은 제2의 4.19 같은 시위를 일으킬 것이고 국회가 겁을 먹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여론의 고개 숙인 민주당이 앞장서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백주대낮의 문명국가에서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를 통해서 여야를 바꿔버렸다고 하면 누가 거리로 안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대통령이 밀러나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선거의 원흉인 민주당은 4.19 때의 자유당처럼 해산 절차에 돌입할 것이고 통합당도 아마도 온전치는 못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사전투표의 과정을 점검한 뒤 문제가 없다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전투표의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결국 사전투표 부정을 방조한 공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공병호 씨 등의 부정선거 주장에도 통합당은 동조하지를 않았습니다 개표부정으로 떨어진 여러 후보들도 공병호 씨의 의견에 동조하지를 않고 비겁하게 침묵으로 일관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당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통합당도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국회가 사실상 해산되니까 총선도 대선과 함께 치러질 것입니다 그 선거에서 공병호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병호 씨를 비판했던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병태, 김연광 이런 분들은 아마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입니다 김진, 정규재 이런 분들은 만약 이번 사유로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로 드러나게 된다면 김진 TV, 정규재 TV 그만 접겠다, 그만두겠다 그러니 공병호 씨 당신도 당신의 주장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걸어라! 공병호 TV 접겠다고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문제는 검찰이 철저한 수사 과정을 거쳐서 밝힐 일이고 대법원이 판결을 할 문제이지 어느 개인이 시시비비를 갈릴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치 도박분들이나 대낮의 낮술을 과하게 마신 취객 또는 조폭 세계에 의해 똘만들이 부린 객기 같아서 저분들 참 안됐다 어쩌다 저렇게까지 됐나 라는 치근한 심정마저 들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많은 수많은 부정선거 의혹을 그대로 묵살하고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국민은 국민이 과연 그 정치인들을 그 정권을 신뢰를 할까요? 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확실하게 명명백백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다면 오히려 더 힘있게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설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요 조갑재 대표님과 정규재 주필님은 광주 5.18 사태에서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북한군 침투설에 대해서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이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와 나라의 시스템 자체를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적극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시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5.18 광주 사태 때 북한군 침투 주장 등 여러 권의 책을 쓰신 지만원 박사님과 직을 걸고 직을 걸고 맞짱 토론을 하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이 5월이기도 하고 또 직을 걸자고들 하셨으니까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5.18 광주 사태 그 성스럽고 성역화된 5.18 그 순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서 명예로운 유공자가 되신 분들이 5천명인가 6천명인가 그렇게 된다고들 하던데 그 명단에는 이해찬 대표도 있더라고요 5.18 당시 이해찬 그분은 광주에 가본 적도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유공자가 됐나 참 귀신이 울고 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파 언론인 중에 또는 미통당 내에도 그 성스러운 운동에 참여하신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셨나 지난번에 김빈태 의원이라든가 이종명 의원 김순례 의원 등이 유공자 명단 공개하자라고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 당신은 자유한국당이었었죠 같은 당 내에서 펄쩍 뛰면서 뭐 5.18을 모독을 했다나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제명을 시키겠다나 징계를 하겠다나 하면서 왜 그 난리들을 치셨을까 유공자 명단 공개하자는 게 5.18을 모독하는 거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논리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 성스럽고 명예스러운 5.18 얘기만 나오면 왜들 그렇게 화들짝 놀라고 즐겁도록 하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관련 법안까지 만들고 명단 공개를 하자고 하면 왜들 그렇게 놀라시는지 참으로 이상하고 수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만약 5.18 유공자였다면 그래 나 5.18 유공자마다 맞아 왜 그래서 보훈처로부터 매달 300만원씩 꼬박꼬박 보상금 잘 받고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공개할 텐데 왜들 왜들 숨기려 할까요 그 많은 여러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 신청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곧바로 다음편에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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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